조동사 need는 하십니다. need라고 하는 동사는 뭔 말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need가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동사로서 명사 혹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need not need not은 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로서의 need입니다.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He needs to learn the skill. 그는 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조동사로 쓰인 need입니다. 조동사로 need가 쓰일 때는 언제나 need not 부정형일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you need not 이게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you need not 도인 너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eed not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표현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need not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you need not tell her about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은 you don't have to tell her about it don't have to 이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ave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need라고 하는 동사를 써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need not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need not 다음에는 동사 원흥이 옵니다. 왜? need not이 조동사니까 my mother need not cook today 나의 엄마는 오늘 요리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다음에 동사 원흥이 왔습니다. 이 문장을 이처럼 동사 원형 대신에 동명사를 써서는 안됩니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need not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3위칭 단수 현재에도 need를 원형으로 씁니다. my father need not go to work today 나의 아빠는 오늘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 my father 타민칭 단수 현재 need에다가 s를 쓰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need not은 그냥 need not입니다. 왜? 조동사니까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needs to stay at home tonight 그는 오늘 밤 집에 머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need는 그렇죠. 일반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he 삼인칭입니다. 삼인칭 단수 현재 s가 쓰인 you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boy needs to read the book 그 소년은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the boy 삼인칭 이죠. 삼인칭 단수 현재 그래서 needs s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doesn't have to wri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뭐 말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have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needs not to the walk 그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두 군데가 잘못됐네요. need 나 조동사입니다. 삼인칭 단수 현재 s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need not 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to do 가 아니라 do 가 와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you will need some money. 너는 약간의 돈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4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you don't have to repair your car. repair 수선하다 고치다. not have to 뭔 말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너는 너의 자동차를 수선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보시면 you need not go to the museum. 그는 박물관에 갈 필요가 없다. need not 동사원형.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go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you need to have a visa to go abroad. go abroad. 외국에 가다 라고 하는 편이죠. 외국에 가기 위해서 그녀는 비자를 가질 필요가 있다. need 일반 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you don't need try to find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뜻이죠. 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다음에 그렇죠. don't need to 가 빠져있네요. need to try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you need not to so if you don't want to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조동사 입니다. 동사 원형이 왔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4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축진 부분을 완성하는 문제 입니다. 3번 You need not paint the chill 너는 의자에 칠을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못 말 필요가 없다. need not 한다면 그렇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you don't have to 또 혹은 don't need to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